안녕하세요 지금 산에 올라가는 중에 찔레 순위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인동초 동구리입니다 천연 항생제라고 하죠 가까운 산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인동초가 보이네요 조금 올라왔는데 너무 숨이 차가워 어? 얘는 뭐야? 얘는 뭐지? 모를 것 같으면서 이렇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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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나무를 발견했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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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졌어 안보여 보여 보여 별꼬 점나도 나무 이거는 뱀딸기 뱀딸기 어딜 가나 봄까치꽃 망초 오 나무들이 벌써 새싹을 튀으려고 하고 있네요 오 달맞이꽃 안보여 오 진짜 많이 컸네 운지버섯 우와 여기 봐 이거봐 이거봐 우와 이게 실화야 오케이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